화났어요? 네, 엄청 화났습니다. 근데 거기서 바보같이 태우한테 왜 얻어맞고 있어요? 이혁 그 자식... 그 자식을 왜 감싸주냐고요, 왜? 그거요, 이혁이 날 믿고 의지하게 해야 할까? 잘 알잖아요. 받는 데 싫습니다. 네? 성마보다 이혁 위에서 사는 것도 싫고. 이 자식 때문에 태우한테 얻어맞는 것도 싫고, 이 자식 편들어주는 것도 싫고, 아픈 것도 싫고, 제일 싫은 것 같네요.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고구만에 있어야 하는 등신같은 제가 진짜 너무 싫어서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.